너무 붙였다 진짜. 너무 붙였어. 어떡해. 문을 안 열려. 문이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내려요? 어떻게. 어떻게 내려야 돼. 못 내리셨는데. 엄마는 낑댈 것 같아.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아직 못 내리셨어. 어떡해. 큰일 났다. 매너 없으시다. 이쪽으로 올라가요? 아니 이 묘야. 아 이게? 길 내주는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. 이거 완전히 저가 됐네. 사람이 잡고서. 저거 하니까 길을 내달라 해가지고. 길 내주고 저거 하니까. 할아버지 이거 한 짜리 있어. 응. 누구 갈라. 그 다음 먹으러. 응? 바람이 있잖아. 일단. 산소짝을 보도 온 데만 비고. 그 짜리 놔두고. 막 꼬피만 보기 좋으라고 그래. 네. 할아버지 묘예요? 이거 진주 할아버지. 진주 할아버지. 이들 날 해가지고 뭐. 계속 이게 봉분이 크네요. 아 잔은 아직 하지 말까. 아 잔은 아직 하지 말까. 아 잔은 아직 하지 말까. 일단 순서가 있는데 잔. 아 뭔 잔 거 아니에요? 아 잔은 아직 하지 말까. 아 잔은 잔. 남서방 병원 잘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 잘되게 해 주고 번창 많이 해 주소 엄마님 가자 뭐 갔다 하면 또 돌아가주고 가는데 내려가서 이리 내려가면 빠르다 옛날에는 시골 인구가 많아가지고 야채농사자가 팔면 잘 팔렸어 토마토도 해가지고 팔고 수박도 많이 했고 양파는 아주 내가 시골 그 해 붙은 거 그저에는 양파에 붙은 거 여기다 기성 여기 나가야 되겠네 저기 장이에요? 장이 조그마하죠 아니 장에 가면 장모님이 늘 떨어져 있으라 그러지 않으세요? 10시 전에 봤는데 진짜? 아 물건을 팔로 나누고 누가 살 사람 있으려나? 매일 필요가 있나요? 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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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속였어요? 왜 속였어요?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는거야? 의사 선생님 뭐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5천 원 이거는 그거는 한 줄에 3만 원. 한 줄에? 아 이거 통채? 아 통채. 아 양반 사세요. 5천 원. 너무 적극적이지 않으신데. 내가 아무리 서있어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네. 이거 팔살. 물어보지도 않네. 야 하나 사서 양파 하나 사와라. 저 밥 다물기가 좋다. 마늘 아온다. 날마다 아온다. 뭘로? 양파. 양파 우리 집이 막 양파 계란 했는데. 뭐 양파 농수지 있나? 어디 갔냐? 이렇게 오면 오후가 다 팔아 다 자. 이거 한 번 더 살아라. 산하가 마한 다물이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액이도 좋고 이렇게 한다. 너무 이불라야. 지혜가 쟤모가 살아 빨리 살아. 야. 야. 그래가 남사실을 다 왔겠네. 자. 난 호흡 사줄까? 통역은 다 해라. 내가 호흡 사는데 하나 더 더 가구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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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